자 이번에는 24년도 지방직, 구급, 하공직, 공업화학 기출문제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6월달에 치러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공업화학 기출문제 해석을 보면 이 문제 안에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을 했는데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면 지금 각각 이렇게 중갈로에 이 문제에 해당되는 파트를 제가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해서 보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유기합성공업과 뭐냐면 석유공업에 대해서 주가 되고 간혹 요즘에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라든지 비료공업 등을 주로 이루어져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유기합성과 뭐냐면 석유공업에 대해서 나왔죠.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보죠. 첫 번째 뭐냐면 열경화성 고분자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크게 뭐냐면 합성수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해석을 먼저 보면서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합성수지에는 열가소성수지와 열경화성수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열가소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열시 연화되어 외력을 가할 때 쉽게 변형이 돼서 이 상태로 무엇을 하냐면 성형가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냉각을 하면 그 이로 외력을 가하면 성형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열가소성수지라고 하고 거기 열가소성수지에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아크릴 수지 등등이 여기에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경화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처음에 하면 연화는 되지만 점차적으로 계속하면 경화되어서 그 이후에 온도를 올려도 용윤되지 않고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수지를 우리는 열경화성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경화성수지에 해당하는 것이 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민수지,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혹은 폴리우레탄, 그 다음에 알키드수지 등이 어디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에 돌아가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열경화성수지에 해당되니까 폴리스탈렌, 스틸렌 아니죠. 폴리에틸렌 아니죠. 폴리염화 비닐은 다른 말로 PVC, 얘도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뭐가 됩니까? 열가소성수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경화성 고분자는 무슨 수지? 에폭시수지가 열경화성수지에 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페이지 245페이지에 더 성세히 나와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옥탄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옥탄가가 무엇을 0일 기준이 되는 연료는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옥탄가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어디에 해당되는? 석유화학 공업에 해당되는 파트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옥탄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본다면 옥탄가는 무엇을 간솔린의 안티노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 이소옥탄의 옥탄을 100으로 하고 노말헵탄의 옥탄가를 0으로 해서 수치가 나오는데 이때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이소옥탄의 퍼센트를 우리는 옥탄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기준? 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노멀헵탄. 그래서 노멀헵탄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노말헵테인도 같은 뜻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옥탄가는 노말파라핀에서는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옥탄가가 낮아진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소파라핀에서는 메틸측세가 많을수록 중앙에 집중할수록 옥탄가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향성을 본다면 가장 작은 옥탄가를 가지는 것은 노말파라핀, 올레핀, 나프텐게, 방향조. 그러니까 노말파라핀에서 단일 결합에서 점점 결합이 2중, 3중으로 갈 때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방향조, 고리를 가지고 있을 때 옥탄가가 가장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에서는 무엇을 0을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노말협테인 혹은 노말협탄.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물어봤다면 보기엔 답이 없겠네요. 그래서 100은 무엇이다? 이소옥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소옥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옥테인이 옥테인인데 여기에 이소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뭐가 되겠다? 100을 기준으로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노말이 아니라 이소하면 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에서는 다음 무슨 유기화물에 무슨 많은 산화 반응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유기합성 공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기합성도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학도 알게 된다면 이 3번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선 산화 반응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면 여러 가지로 산화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산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전자를 가지고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 반응은 뭐냐면 산소와 결합해서 나타내는 그러면 여기에 반응군이 산소인 경우 그 다음에 수소의 경우에는 수소를 어떻게 하는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마찬가지로 수소가 증가하는 반응은 산화 반응 그 다음에 전자도 전자가 어떻게 하는 증가하는 방향 이러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다 무슨 반응이냐 라고 본다면 산화 반응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산소 들어있으니까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해도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괜히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면 맞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뭐냐면 물질과 수소가 해서 역으로 변해서 수소가 결합된 그래서 2, 3, 4번은 다 무슨 반응에 해당되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산화 반응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4번에서는 뭐냐 탄소의 중량 함량이 얼마를 90도를 초과하는 석탄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석유화합공업과 관련된 파트 문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량 함량이 90% 이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다라고 보냐면 석탄화 정도 그래서 혹은 탄화 정도 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탄화도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탄화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석탄에서 수분과 해분을 뺀 나머지 성분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뭘로 질량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우리는 탄화도라고 하고 이것은 뭐냐면 석탄의 오래된 정도를 탄화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화도가 크다. 탄화도가 크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석탄이 오래되었다.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땅속 깊이 그래서 더 깊은 땅속에 묻혀있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깊은 땅속에 묻힐수록 압력이 어떻게 된다 많이 받는다.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탄소중량 함량을 얼마로 90%를 초과하는 석탄은 무엇이냐 했는데 가장 작은 것은 이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탄을 많이 봤는데 이 이탄과 갈탄 사이에 있는 것이 아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탄을 얘기했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를 60에서 70%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탄은 얼마에서 70에서 80% 정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이 뭐냐면 역천탄으로서 80에서 90% 그 다음에 무연탄은 90%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화도에 대한 경향성과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까요. 자 5번은 방향적 화합물을 프리데 그래프츠 알키라 반응에 의해서 이용되는 총매만을 라이얼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적 화합물에 쓸 수 있는 프리데 그래프츠 총매를 이용해서 무슨 반응을 할 수 있냐면 알키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유기합성 공업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그럼 프리데 그래프츠의 알키라 반응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프리데 그래프츠 반응은 무엇을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시를 무엇을 이용해서 벤젠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때 톨루엔을 만들 때의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벤젠에서 톨루엔을 만들 때 무엇을 AACL3를 총매로 해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면 얘가 벤젠을 해서 벤젠을 얘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 메탄과 반응을 해서 이때 이것은 지금 왼쪽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동시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 C6H6 더하기 CH3는 그냥 C6H5CH하고 AACL3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죠. 화살표 위아래 이렇게 총매로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때 뭐냐면 무극성 벤젠과 극성인 CH3CL과 반응했을 때 이탈기 또한 극성이 강한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리데이 그래프츠 총매에 해당되는 가장 주로 쓰는 것이 AACL3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AACL3는 지금 1번과 2번에 있네요. 그럼 그 중에 뭘까? 그런데 그 외에도 뭐냐면 FECL3, GRCL4, SNCR4 그리고 뭐냐? BF3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네 가지는 다 뭐냐면 염소, 얘는 플로린 해서 다 뭐냐면 할로겐 원소가 부착돼 있어서 할로겐 원소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극성이 강한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걸 힌트를 캐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것이라서 무조건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AACL3와 BF3 그래서 산플론이나 붕소 이것을 사용해서 아는 것을 알키라파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에서는 뭐를? 불포와 액상 유지에 수소를 첨가했을 때 뭘로? 액상에서 고상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은 무엇이냐라는데 이것은 유기합성 공업 파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유화, 경화, 탄화, 열화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각각에 해당되는 것을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유화라는 것은 우리가 에메이션이라고 해서 뭐가 물과 기름처럼 본래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뭐를 액체에 계면 활성제를 넣어서 섞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유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액상에서 고상이 되는 것이니까 유화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의 경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 3번, 4번이니까 답은 뭐냐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경화는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묽은 상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수소를 첨가해서 뭘로? 딱딱한 그래서 고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경화 공정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탄화는 영어로 카보니제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식물과 같은 유기물질과 그 다음에 동물 사체가 분해 중에서 해서 중류를 통해서 뭘로 변환시키는 것? 탄소로 변환시키는 것을 탄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열화는 뭐냐면 히트 데미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는 끌어넘쳤다고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다른 것은 높은 온도에서 수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열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번에서는 뭐를 액상에서 고상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은 경화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서는 무엇을 플라스틱 제품에서 파이프라든지 투브 시트 같은 연속 제조에 적합한 고분자 가공법은 무엇이냐인데 7번 문제는 유기합성 공업 파트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뭐냐면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는 가공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다시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 1번에 나온 열 성형은 말 그대로 열 성형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한 플라스틱 시트를 금형에 맞추어서 특정한 형태로 성형하는 플라스틱 제조 공정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출 성형은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합성 수지 중에 열 가소성 수지를 어떻게 해서 녹여서 이렇게 유동화된 재료를 금형이 이렇게 틀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 같은 바늘에 그 안에 이 수지를 넣어서 쭉 넣어서 그 틀 안에 이것을 냉각 고화시키면 틀을 이렇게 뭐냐 빼놓으면 성형이 일어나는 그래서 멀리 많이 이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출 성형은 뭐냐면 얘는 파우더 형태나 아니면 펠렛 상의 수지를 압력을 가해서 열과 전단 능력에 의해서 용용시키고 일정한 형태를 갖는 이렇게 틀에다가 이걸 밀어내어서 형태를 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압출 공정에 나오는 형태가 바이프, 투브, 평판, 시트 등을 생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번 문제에서는 무슨 성형? 압출 성형을 얘기하죠. 그리고 압축 성형은 진공 성형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소재를 이렇게 그냥 찍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면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본다면 압출 성형을 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이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모르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문제로서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유기합성 공업으로서 다음 이 박스 안에 통해서 생성되는 주생성물, 가를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이름이 뭡니까? 시클로헥사논이죠. 시클로헥사논을 여기에 지금 1달량인 LDA, 리튬 디이소프로필 아마이드를 그 다음에 THF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을 가지고 얘를 지금 이 탄소와 여기에 있는 탄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을 뭘로 이 촉매가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요오드와 메틸을 넣어서 이 탄소 얘가 CH3 플러스 I 마이너스로 분리되면서 이 CH 플러스가 어디로? 여기로 가고 여기에 있는 리튬이 여기에 나와서 이 요오드랑 리튬이 별 앞에서 반응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CH3와 뭐가 할로겐 원소 X 그런데 여기에서는 I가 되겠죠. 이것이 뭘로? CH3 플러스와 X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에서는 I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메틸 카보늄 이온이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는 이중결합이 여기에는 다시 CH3가 이렇게 붙어있는 몇 번이 2번이 생산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틸 사이클로 헥사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는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2, 3, 4 중에 얘기해서 이 취향기는 똑같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경량성이 높은 것이 이 CH3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올소 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틸 사이클로 헥사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해분식 반응기에서 반응되는 세포의 성장 곡선에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혹은 미생물 그러니까 생물의 세포의 성장 곡선은 뭐냐면 여기에 성장기, 감속기, 정지기가 있다면 우리는 뭐냐면 성장기가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감속기, 그 다음에 정지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생장기에서 세포가 새로운 배지에 접종되어 성장에 필요한 효소를 합성하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장기 단계가 아니라 그 전에 단계.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유독이 단계를 우리는 뭐냐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감속기에서는 세포 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속기는 세포 농도가 감소보다는 감속기는 증가나 감소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가나 그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지기는 성장기보다 먼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정지기는 성장기보다 나중에 나타내죠. 그리고 4번 성장기에서는 세포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우리는 성장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4번이 옳게 설명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봅시다. 10번은 무엇을 유지의 비누와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은 유기합성 공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지의 비누와 반응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누와 반응이라는 것은 뭘로? 지방산 에스테르와 강염기를 반응한 거예요. 얘와 그래서 지방산 나트륜 연과 길리세린 그래서 얘와 얘로 생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반응? 비누와 반응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기 1번 산총매 조건에서 반응시 아마이드 화합물을 생성한다라는데 그게 아니죠. 이것은 지방산 나트륜 연과 길리세린이 생성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합은 1번 그래서 에스터 화합물을 사용한 뭘로? 길리세린 여기에서 얘를 우리는 뭐냐면 길리세린이 나오니까 여기에 에스테르 해서 에스터 화합물을 통해서 COO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테르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제조에 이용된다. 맞죠? 그 다음에 금속 수산화물 수산화물은 무엇을? OH기를 가지고 그 앞에 금속 M이 붙은 것 NA가 M 1조 원소로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된다. 맞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지방산 금속률과 알코올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산 나트륨이 지방산 금속률 그 다음에 알코올 여기에서 히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닭과 알코올로 맞죠? 그러므로 답은 O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경유 제조를 위해 석유의 정제 공정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 이거는 석유화학 공업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석유의 정제 공정은 어떤 것을 주로 이루는 것이 중류 공정이었어요 그래서 중류라는 것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각각의 석유를 정제하는 공정인데 우선 중류가 주로 이루는데 이 중류가 A가 나왔죠 상압중류와 강압중류가 있는데 상압중류 하기 전에 우리가 중류의 전처리 당정에서 하는 것이 무슨 공정? 탈념 공정을 먼저 해요 그러므로 뭐가 C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C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C 그러니까 3번과 4번 그 다음에 무슨 그래서 탈념 공정은 무엇을? 염 그래서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에요 그래서 이 염분을 제거해 줘야 된 이유는 얘네들이 나중에 뭔가 결합해서 산을 만들게 되면 이 장치를 부식하거나 기타 이제 다른 문제들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먼저 중류 전 점처리 공정으로 탈념 공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탄화수소 혼합물을 끓는 점에 따라서 하나씩 분류하는 상압중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먼저 알게 되면 CA 그 다음에 다동적으로 뭐가 BD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B는 스트리핑 공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CH4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스트리핑 그래서 낮은 탄화수소를 분리 제거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뭐냐면 네 번째 수소화 정제는 그 안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황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수소화 정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순서만 알면 바로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공정은 탈념 공정 상압중류 그 다음에 스트리핑 그리고 수소화 정제 순으로 경류를 제조할 때 석유 정제 공정이 순서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뭐를 탄화 칼슘을 질소 분위기로 가열시켜서 제조하는 비료는 무엇이냐 그래서 얘는 비료 공업에 해당되는 문제이죠 자 우선 각각에는 어떻게 제조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고온 고아파에 반응시켜서 카르밤산의 중간을 거쳐서 뭐를 요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니까 탄화 칼슘과 상관없죠 그 다음에 질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는 질산 암모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화학식으로 얘기하면 NH4NO3 그래서 질산 암모니음은 뭐와 질산과 암모니아를 중화시켜서 제조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석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산화 칼슘과 탄소를 전기 가마에 용량시켜 반응시키면 얘가 뭐를 만들고 탄화 칼슘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질소와 반응시키면 석회 질소가 되니까 여기에서 탄화 칼슘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황안도 마찬가지로 얘드 황안이라고도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황산 암모니음을 황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산 암모니음은 NH4NO2SO4가 화학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는 황산과 암모니아를 포화기에 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중화시키면 나오는 것이 항산 암모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번에서는 탄화 칼슘을 질소로 반응시킨 것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고분자의 중합 반응에서 중합 후 다음 수평균 중합도는 얼마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합도를 X로 둔다면 Xn의 반은 얼마인가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중합전의 단량체는 지금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예요 그래서 N0는 12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합 후에 분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래서 N은 얼마가 되냐면 8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수평균 중합도의 식을 우리가 보면 Xn의 반은 1-P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이 P는 중합의 진척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이 T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개수로 쓸 수 있어요 N분의 N0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는 N0와 N 그래서 몰수도 나타내지만 여기에 분자 개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N0는 뭐냐면 첫 번째 중합 전의 개수 그래서 12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N은 중합 후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8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분의 12 하니까 없네요 이걸 다 간단하게 4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14번에서는 뭐를 우리가 효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유기합성공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론상에서는 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등점점은 효소의 알자 에너지 전화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등점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분자가 순정기적 전화를 띠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인 점을 우리는 등점점이에요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인 점이니까 알자 전화는 0이 맞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의 고정화에 의해서 기질에 대한 호소의 활성은 그러니까 효소 고정화에 의해서 기질에 대한 뭐냐면 효소 활성은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 효소의 고정화라는 것을 뭐냐면 효소를 가두거나 한 곳에 모아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니까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킨다가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활성이 지금은 중지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소의 활성 부위의 특성과 입체 구조의 특징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효소의 고정화 방법에는 흡착과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했는데 효소의 고정화에는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게 물리적 흡착이 되고 화학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공유 결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번에서는 몇 번이 2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뭐는 비료의 3요소 중 어느 것에도 포함하지 않는 간접 비료는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의 3요소는 세 가지로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지소 N, 그 다음에 인, P, 그 다음에 칼륨, K라고 하는데 가나, 지소, 그래서 얘는 지소비료 그리고 얘는 인이라고도 하지만 얘는 그냥 인산비료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칼륨, 비누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지 않은 포함되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간접 비료는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태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비가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천연비료로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혼합한 그래서 비료의 3요소를 혼합한 것을 우리는 태비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태비를 가지고 온 모른 비료를 썼는데 이것이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만들기도 쉽지 않고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합성 비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3요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황산칼륨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황산칼륨 해서 화학식으로 보면 K2SO4 지금 뭐가 칼륨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된다? 칼륨 비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산칼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PO4, 2, 3, 2 이렇게 되겠지만 얘는 뭐에 대해서 인해석에서 천년으로 추출한 것으로써 여기에서는 인산이니까 얘는 무슨 비료? 인산비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학칼슘을 화학식으로 적으면 CAO 해서 얘는 지소, 인, 칼륨 어느 것에서 없죠 그래서 뭐만 화학식만 알더라도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봅시다 16번은 무슨 암모니아 공법에 관한 것으로써 대표적인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것이 하보 공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보 공정에 대해서 우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대표적인 암모니아 합성 공정으로써 반응식은 지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형성하는 이걸 우리는 하버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보 공법 혹은 하보 보슈 공법이라고 하죠 그때 얘는 압력은 200 atm 온도는 500 도시 정도에서 이거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주총매 성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보 공정에서 사용되는 주총매는 F2354 산하철이 사용되고 그때 또 도와주는 조총매가 이것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총매에 해당되는 성분 중에 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알루미늄과 여기에서 칼슘, 칼륨 등등 그래서 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은 어디에 해당된다? 조총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보 공정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성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 마그네슘이에요 칼슘 그래서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칼슘 그래서 만약에 하면 이 마그네슘이 되겠죠 조총매 그래서 이렇게 16번에는 답은 주총매에 해당하는 성분은 물어봤으니까 철인데 이것의 응용은 만약에 하보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성분은 하면 여기에서는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우리가 유기발강 다이오드라고 해서 유기합성 공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기발강 다이오드의 OL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응급 캐소드로는 뭐냐면 인듬틴 옥사이드 해서 ITO가 양극으로는 금속 박막이 주로 사용된다라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금속 박막은 어디에 캐소드 응급에 ITO는 어디에 양극에 그래서 바로 뭐가 일본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노드 양극은 전공을 주입하는 역할으로 해서 투과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명 전극인 애노드에는 ITO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응급 캐소드에는 전자를 주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함수가 낮은 금속 그래서 금속 박막인데 이때 사용되는 금속에는 칼슘이라든지 알루미늬라든지 은, 마그네슘, 핫금, 칼슘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잘못됐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냐면 맞는 말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다음은 무엇을 가망가니즈산 갈륨과 반응에서 카르복실산을 생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도 유기합성공업에 해당되는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르복실산을 생성하는 것은 총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알콜의 산화 두 번째는 알데이드의 산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킬벤젠의 산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켄의 가오존분해 다섯 번째는 카르복실산 유도체의 가수분해 그 다음에 6번은 알카인의 가오존분해 그 다음에 7번은 7번째는 그리나드 시약을 통해서 카르복실화를 하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할로폼 반응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1차 알코올의 산화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알데이드로 만들고 알데이드를 산화시켜서 뭐냐면 산을 만드는데 그것이 카르복실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차 알코올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면 에탄올을 산화시키면 아세트 알데이드가 되고 아세트 알데이드를 그러면 아세트산이 되는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아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요거를 할 때 뭐를 가만간이진 산을 뭘로 총매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는 뭐냐면 실리콧인 곳을 만드는 초크랄스키 공정에 대한 그래서 초크랄스키를 우리는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가 초크랄스키에서 CG법이라고도 하죠 이건 반도체 공정에 관한 문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크랄스키법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을 우리가 다결정해서 단결정으로 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초크랄스키법이 있고 혹은 또 한 가지 플로트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초크랄스키법은 CG법은 즉 존자 C들을 용융실리콘에 접촉시킨 후 천천히 위로 끌어올리면서 냉각 고화하는 성장을 우리는 초크랄스키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광로 도가니의 고순도 다결정을 녹인 다음에 매우 작은 단결정 실리콘을 시드 홀더에 넣어서 정착을 시킨 후 이 시드를 내려가면서 고순도 액체 폴리실리콘과 접촉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드가 열을 받아서 적당히 녹게 돼서 말랑해지면 이 시드 홀더 위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을 빼앗기면서 액체가 구도 고체가 되면 이때 단결정 구조에 맞춰서 굳게 돼서 단결정 인고 그래서 다결정에서 뭐를 만드는 단결정을 만드는 공법 중에 하나가 초크랄스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단결정 실리콘 시약을 뭐냐면 다결정으로 환호해서 하는 것을 실리콘인 곳을 제작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실리콘 시약을 끌어올리는 속도 및 실리콘 용류의 온도는 이 품질과 관련된 공정 변수이다 라고 맞죠 그 다음에 실리콘 시약과 실리콘 용류의 접촉 및 결정 성장은 초고순도 산소 분위기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상과 액상의 사이에 계면에서 냉각되면서 상상하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의 정기적 특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결성 실리콘 원로와 함께 도판틀을 첨가한다 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20번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 감강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여기에서 감강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을 흡수해서 다른 분자에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물질을 우리는 감강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상시 제거되는 타입에 따라서 양성 감강제, 음성 감강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강을 통해서 분해되는 음성 감강제와 고분자 하에 디엔되는 양성 감강제로 부분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것에 대한 뭐냐면 그것은 풀이는 이렇게 그래서 양성 감강제와 음성 감강제가 있고 양성 감강제의 구성은 레진 PAC 솔벤트로 그 다음에 음성 감강제의 구성은 PAC로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노출 속도는 양성 감강제와 음성 중에 음성이 더 빠르다,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양성은 빛이 쬐인 부분의 형상에게 녹는 감강제로 얘기해서 해상도가 좋아 패턴을 선명하게 되는 반면 산화력이 있을 경우 점착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성은 빛이 쬐인 부분의 현상에 녹지 않는 감강제 그래서 녹는 감강제는 양성, 녹지 않는 감강제는 음성이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 떨어지면 얘는 잘 되는 장점 그래서 반대로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진 공정은 감강제로 도표현상, 녹악, 식각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화 실리콘맛과 도포된 감강제는 현상 공정에 통해서 제거된다 그 다음에 양성 감강제는 수성 현상액을, 음성 감강제는 유기용매 현상액을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음성, 얘가 양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다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24년도 지방지 공업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유기공업화학과 석유공업화학이 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비료나 그 다음에 무기 있는 장, 한두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반도체 공업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